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쌤 강현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역사 용어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단어는요 전제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역사교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지? 하고 의문 많이 품었을 텐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풀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라는 한자는요 두 가지 글자가 붙여진 건데요 오로지 전, 이것만인 겁니다 오로지 나만, 나 혼자만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다음에 억제할 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억제한다는 거죠 오로지 억제한다 이렇게 단어가 연결이 되는데요 국어사전적으로 어떤 의미 있느냐 다른 사람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만 이를 처리하는 것 이걸 전제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대로만,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가 억제하고 통제해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전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 봐볼게요 국가의 권력을 다른 사람이 함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장악하고, 그렇죠? 혼자 장악한 다음에요 그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로지 자기 결정에 따라서만 무언가를 할 때 이걸 전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제라는 거 무언가 내 뜻대로만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만 한다 누군가 개인의 생각대로만 한다 이런 느낌 오시죠? 실제 사용 예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 예시입니다 나는 현재 전제에 대항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뭔가 대항하는 거니까요 그게 나쁜 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때 이 전제라는 단어는요 아까 자신의 뜻대로만 마음대로 하는 예를 들어서 구강이라고 하면 구강이 자신의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전제는요 특히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대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판단해서 처리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력을 전제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라고 내어 있는데요 자, 전제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무언가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만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전제적으로 이용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권력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으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 하면 안 된다 이 문장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교과 속에서는 어떻게 서양되고 있는지 예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사나 한국사 등리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요 바로 영국 혁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국 국왕 중에 찰스 일세가 있었죠 이 사람이요 지금 의회도 있고 국왕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와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합의하면서 해내야 될 텐데요 전제정치를 행했대요 그러면서 뒤에 참고될 수 있도록 뭐도 나와 있느냐 의회를 무시하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고 누구 마음대로만? 국왕인 찰스 일세 마음대로만 했다 특정 개인의 의사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치를 뭐라 부른다? 전제정치라고 하는 거죠 자, 전제라는 단어 오로지 특정 개인의 뜻대로만 판단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러시아의 노동자와 군인들은요 전제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자, 그렇다면 이때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건 지금 러시아는 차르라고 하지요 그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자기 뜻대로만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정치 형태인 겁니다 그걸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고요? 무너뜨리고요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또 전제군주제라고 하고요 다음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한국과 관련된 파트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자,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한대요 그러면 동인도 있고 서인도 있고요 노론소론 등등이 다 있을 텐데 그런 여러 붕당들 중에서 특정 붕당만 권력을 잡아서 일당 전제화 추세 여러 붕당이 함께 협의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붕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당이 전제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제정치 그 다음에 전제군주제 일당 전제화 즉, 무언가 함께하기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붕당 등 한쪽에서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추진되는 부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동음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학교 때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전제는 그게 아닌데요 우리가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제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글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요 한자가 다르거든요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제는요 바로 이 동음이 의어 전제입니다 앞전자가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앞에 내세운 거 할 때 우리가 전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때는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제 사귀고 있어 전제조건이 뭐냐면 이런 문장들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자가 없으면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정말 헷갈리는 경우에는요 교과서 문장이나 이런 데서 한자를 같이 포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문맥상에서 한번 파악하면서 여러분이 이 전제가 어떤 전제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헷갈리지만요 단어 공부 하나하나 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너무 염려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전제와 관련된 OX 퀴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찰스 1세는요 여기요 의회를 무시하며 정치했대요 그래서 자기의사에 따라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공화정치라고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자기의사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면 그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공화가 아니라 전제정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화라는 거는요 함께 논의해서 할 때 우리가 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걸 공화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사에 따라 모든 일을 그냥 혼자 처리하는 건 전제정치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OX 퀴즈는요 X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역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전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한국사든 세계사든 역사교과 속에서 단어 나올 때 전제는 단어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